오늘 나쁜 놈, 도둑놈 잡히고 갔어, 오늘 네? 어? 여섯 사람 드리면 되겠다 누가 주고 왔다 갔는데 한 사람? 테레비 나왔는데요 500달러, 500, 3분의 아 정말 어떤 거 와서 그러는데? 테레비 내면 뭐 돼? 가만 있어도 잘 팔리는데 테레비는 다 더 줘야지 광고 나오면 더 팔죠 네? 광고하면 더 잘 팔려? 네 여보세요 네 난 누구라고 또 광고하면 더 파는데 네 너무 비싸 광고하는데? 아니, 3분의 500달러 하는데 아이고 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어제 저녁 먹고 내가 지금도 싫을 거 있지 우리 아들 대전에 있는데 대정에 빵이 간에 진짜 맞출 수가 있어 그리고 얼마나 잘 돼 혼도 한 개 더 줬어 어? 왜? 진짜 맛있더라고요 대전에 대전에 빵이 진짜 맛있어 아, 대전에 빵이 유명한데 있어요 네, 우리 아들이 거기서 우체국이거든 주소, 주소 있는데 있어 네, 주소 여기 잠깐 있어 있어 또 군산가 많아 있고, 군산 아, 진짜 맛있어 군산가족이 군산가족이 풋자고 계란하고 입안에 살살 아저씨 내 맨주 먹어야 되겠다 이거 술은 뭐 궁금한 게 안 팔아 뭐 오늘 나쁜 놈, 도둑놈 제 피 갔어 오늘 네? 옷 훔치고 막 그래가 제 피 갔다고 경찰한테 네, 아저씨 같으라고 옷을 훔치고 팔고 막 그래야 돼 네 돈은 줘서요 네 밥은 먹으면 맛있어서 또 싸가는 거예요 호박을 덜 빼고 요걸 싹 섞어서 해서 하면 안 다가 그래 줘요 나는 이제 땅이 없으세요 네 네 아, 이렇게 싸드려? 아니요 봉지에, 저 컵에? 네, 황안철 밑에 밤, 봄밤에 갖다 놓을 거고 네 아니, 조금보다 잡힐 거요 조각은 네, 아고, 고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facts 네 dean що kır وت 여기 여기 ANDERカ 많은 사람 상상 구해보셨어요 누구, 저거 왔다 갔는데 한 사람? 어디 갔어, 저거 두 개 달라는 사람? 누구야?